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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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신에 목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절 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가 잘했어요 이건 사도들의 조언입니다 지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고 이방을 대적하고 이방종교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순교를 하고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도 잘했어요 예수에서 살았어요 예수께 몸 바쳤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에베스에게 해가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핵심이 문제거든요 교회의 핵심이 뭐냐 강대상이요 강대상이요 강대상에 예수님이 종이 서서 떼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껍데기는 잘 됐는데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 예수가 없어요 양파 양파가 다마리기죠 다마리기 양파 그 껍데기 까보면 속에 뭐 있어요 원줄기 안에 있어요 싹이 있어요 그 싹을 싸고 있는 것이 껍데기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이고 싹이고 뿌리인데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안 계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신다는 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마귀가 가져갔다는 거죠 예수가 돌아갔다는 예수의 교회에 사탄이가 돌아서 강대상에서 폐가공신하는 것이 마귀가 교회를 지배하는 용이 예 예 그래서 음자가 되고 말고 또 짐승을 타고 어 이름이 큰 바벨론 땅의 가정관 같은 의미 이 큰 세계적으로 협상이 와서 역히메리카 공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이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에서 칭찬했다며 잘했다 차렷하는데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을 잘못했다는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마귀는요 거짓말에서 우리를 속여왔는데 선자가 주면 이사를 다 준다는 거죠 자기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1번지로 복판에 있는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데 강대상에 세일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그 예언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피로 샀지만 영원한 구원해서도 육체는 못 산다 그래서 이제 칠장에 가서 피로산 교회를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학계에서 수룩밥의 인 하나님 인을 치는데 인받은 자가 14만 4천명 그러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학계에서 모릅니다 이를 모릅니다 성신인이나 하나님인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게 그렇게 혼선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도장이나 아들 도장이나 같다는 거예요 도장은 도장이지 이름이 다르잖아요 예수는 같은 예수지만 은혜시대 예수는 사랑의 예수고 구름타고 심판하여 진노의 예수님이아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도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진노의 주님을 보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1장 13절에서 쓰러지죠 그 예수님이 일으켜서 내가 예수인데 전에 죽었지 근데 지금 다르다 내가 하나님께로 심판책을 받고 왔는데 내가 내가 보여주는 것을 좀 기록해봐 그리고 첫째가 2000년동안 피로산교회 중 대표교회 에베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19장 24절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게 우상이요 아베미 신상이 한 150m 높이가 있어요 우리 남산에 타워 있죠 남산 타워 그보다 더 높아 그게 높은 우상이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상 그 근거지 에베소에 가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되고 7교회 중 1등 교회에요 어머니가 될만한 교회에요 그런데 거기 마귀가 공격해서 그래서 아람을 잡아먹듯이 에베소 교회를 잡아먹은거에요 이것이 오늘 3개의 교회가 큰 교회들은 모두 에베소 교회 모델이에요 그럼 소노모 성경도 이 지구촌에 제일 좋은 교회에요 제일 큰 교회에요 그런데 용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우상승배죄로 70년 바벨로가 썩었어요 지금도 예수 피로산교회가 커졌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 작은 책 게시록을 줬더니 이걸 반대하는 것이 한국에는 수목은교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껍데기를 붙는게 은혜인데 속에 가보니 이렇게 쉐일이 없어요 알았어요? 원숭이한테도 담아라기를 줘보세요 양파를 줘보라고요 원숭이가 성질이 껍데기 비키는 성질이 있어 자꾸 까나 다 까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에이 하고 손가락 치고 버리는게 힘겨질 나다 까보니까도 멀게 안나오는거에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교회를 까보니 다 까도 없다고요 알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버린다는거죠 이해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모인다 이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여러가지 종족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랑도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는거 그 한계점이 있고 또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한다 또 사회의 어른들의 아이를 사랑한다 다 한계점이 있어요 또 엘로스 부부사랑도 한계점이 있어요 안 맞으면 갈라 쓰는거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거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또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세가지 속성 이 처음사랑은 진실한 참된 사랑이다 끝까지 참는 사랑이다 불타는 사랑이다 이 세가지가 없다는거죠 얘도 마음이 있죠 끝까지 참지요 남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전투하지요 또 불풀풀풀풀 타고 있죠 지금요 살해보려고 전도 하나만 밥맛이 떨어진다 전도에 밥맛이 난다 그런사랑이 있어요 예 그 없으면 조금 변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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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이 식어지면 큰일납니다 그 사랑이 식은 우리 맘에 불을 줍소서 그 사랑의 불입니다 주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거에요 그 마귀가 사랑을 뺏어가니께 도장받지 말라구요 마귀는 도둑놈이요 근데 제일 큰 보배가 예수인데 예수사랑을 무너뜨린 것이 마귀사묘이입니다 그게 58년부터 게시록 9장에 다섯저나팔부터 무제경이 열려가지고 사탄이가 나왔어요 저 흑암이 시대가 와서 캄캄 밤중이요 그 밤이 오니께 성도들이 빛이 없어서 쫄고 있는거에요 그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예언이 게시록이 예언의 뜻뿐인데 게시록이 밝아지면은 길이 보여요 동방역사 보여요 2003년이 보여요 지림이 보여요 제시리가 보여요 근데 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눈은요 빛이 있을거지요 빛이 있을거지요 빛이 있을거지요 못봅니다 우리 사람은 사진교가 같아요 조르게 그래서 사진을 찍을때는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셋 따라 들으면 착하면요 그 빛이 들어올 때문에 바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필름에 영상이 찍혀있으면은 그걸 현상할때에 그냥 피리를 빼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암실에서 카카만 지하암실에 가서 피리를 빼가지고 현상을 하게다가 현상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 날씨에다 이 사람의 사진이 나온거에요 그런 관계와 같이 우리 눈도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눈이 2.0이라도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들으면요 본공이 커져요 많이 보려고 눈 구조가 그래요 영적도 은혜의 시대는 빛이 강하니까 참 좋다 예수사랑이 좋다 그래서 사랑 속에 자라났는데 갑자기 어둠에 대피 밤이 오는데 안 보니 앞이 그렇게 길을 더듬는거에요 더듬더듬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제 이 계시록이 나는 것은 길이 든 정두를 길을 앉아주는거에요 예수가 길이다 청노보금은 사보금서인데 사랑이다 그런데 제일이게 되면 진노다 진노여주는 만나려면 예언의 등본을 들어라 이를 맞아라 그 말이에요 때로 따라 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섭비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만든 배의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꾸 평화고리를 해서 따라갔지요 그래서 WCC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원인이 뭐냐 원인은 계시록 9장에서 됐단 말이죠 58.3월부터 해계하여 그런데 해계는 겨울은 해계하라 했는데 사람은 해계를 못해요 택하자만 성경에만 해계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야곱 애서가 굴려 있는데요 야곱은 축복으로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때가 되면 구원하지만 애서는 심판대가 되면 보내야 돼요 그런데 야곱 중에도 둘로 나누어요 인맞이 좀 있고 몬맞이 좀 있어요 우리 중앙재단의 사명이 인치능재단이기 때문에 인맞을 자면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래서 이를 이 말씀을 새기고 읽어둬고 새겨서 인격이 되는데 이를 몬맞이 사면 그러면요 존다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 마귀입니다 생기적이란 아니에요 마귀 영적문제에요 육적문제가 아니에요 육적문제 나면 밥 먹을 때도 졸아야 되거든 밥 먹을 땐 눈을 두개 쓰고 뭐 많이 먹을려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조는거에요 이해 되세요? 영적문제에요 우리사람이 0이고 6이고 있잖아요 6이고 피곤하면요 육신이 잠이 와요 그래서 밤이 잠자잖아요 하루 6시간이면 다 잤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존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왔다고 말아요 그 마귀가 왜 왔겠어요 여러분 밥상 갖다 놓으면 뭐 먹어오죠 왜옵니까 이거 이거 같냐 냄새 맡고 할지 먹고 싶어서 그래서 밥상보를 덥죠 밥부제라는 덥죠 먹지 말라고 파리가 세균을 붙여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밥상인데 파리가 왔단 말이죠 마귀가 그 말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하라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를 받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 안하면 조금 좋은거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산제사를 드려서 사는데 예배를 망점 받으면요 그 사람 살 길 없어요 그게 예배를 자주 자주 드리기 좋은데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대결에 빠져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아깁니다 썩을 육체인데 하나님께 몸을 바치면 변화가 되는데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이 육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셉티도 안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도 셉티도 아니에요 저기 성교회에 저 목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새벽에 주무시는데 약 깨우자고 귀찮게 끝납니다 거기 목사요 거기 그래서 새벽에 다는다 이렇게 그런 목사가 많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벽에 기대했지요 그렇게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11조 바친다 얼마나 하나님 기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느냐 도대체 내가 그냥 준 사람을 어디서 도적을 받았느냐 그 말이죠 그 도둑력이 없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마귀가 도둑질하니 도둑하지 말라는거지요 마귀가 42장 구절에 세의를 구하겠지요 그런데 세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도둑질하니 도둑질하니 도둑질한거에요 찾아봅시다 이사 42장에 도적을 받지 말라겠어요 말씀 도적이에요 말씀 도적 그 유대인들은 이사회사를 외워요 그런데 마귀한테 도적을 받았기 때문에 천연이터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어요 자 42장 구절 보세요 보라전에 연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요 그러면 세원약이 십자가 도가 이루어지면 제림때는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 말은 시작되기 전은 예표시됩니다 14년 그러고 너희에게 이뤄노라 예표종이 이루어졌어요 세일이 이루어지라 그 나머지는 순위해야 되는거에요 그 순위 나갈 때 18절에 너희 귀먹으리더라 들으라 이게 피로상교에요 예수 피로상교인데 기가 먹었어 마귀가 귀를 막아났어 너희 소경들아 밝히고라 소경이 누구냐 네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라같이 귀먹으리겠느냐 요즘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소경 귀먹으리요 그래서 이사회사를 보라카면 못봐요 보물을 읽어도 뭔지 몰라요 소경이 누구냐 네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라같이 귀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천년 친해지고 강대상에서 근데 이제 흑암이 더 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린거에요 사랑을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 소경이 소경 따른 것이 오늘 20세기 종교생활입니다 기는 밝을지라도 세상소리 마귀소리 따불시지 소리는 잘 들어도 기는 밝을지라도 새일을 듣지 아니하느도다 하나님의 말씀 새일을 안 들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이 새일을 최고채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종격해하여 하소서나 이 백성이 도장맞았어 뭐를 새일을 도장맞았어 그 새일과 도장맞으면요 구름탑니다 그럼 최고가 뭐요 새일이죠 그럼 새일 중앙교가 최고지요 그런데 마귀는 공격하는거에요 왜 이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용이 새일교 가지말라 새일교 이란이 가지말라 그 마귀가 공격하는거에요 그래서 도장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구울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옥에 갇혀 영죄 허감에 허감에 빠졌어 그래서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잡혀가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왜 아담같이 욕받았기 때문에 탈취를 당하여 당하되 도로 줄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이 일이 뭐여 새일 구절에 새일에 이 새일에 이날까지는 새언약에 베드로가 바울이 지냈는데 이제는 사도요한 시대는 새일을 구하는 시대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새일에 길을 기울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됐겠느냐 새일은 무슨 일이요 장례사 새언약은 가거사 일법도 가거사 이제 예언서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천국보금 그럼 이루어질 것은 영원하보금 장례사 야고보로 야고보로 피로삼약급인데 탈취를 당퇴하시다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저히게 도마게게 부치냐 누구냐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그저가 났어 그런데 이 자연 자연계에서도요 봄에는 햇빛이 따뜻하고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나요 그래서 가을에는 태풍이 불어요 그렇죠 아주 강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요 그러면 곡식이 겁이 나가지고 빨리 입자고 막 갑자기 그래서 가을에 햇빛이 뜨거워요 운보요 따끈나끈는데 햇빛이 짧아요 빨리 결실해서 고관에 가졌고 이 자연계신데 영적도 은혜시대는 길고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했는데 인종 가을이 되니까 계신으로 북방 바람이 불어요 막 교회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고곤 겸손하게 열매 맺혀서 예수님 공중에 가서 만나고 축제에는 흔들 흔들게 하다가 암아교 때문에 불탄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일 많이 나오셨는데 그죠? 14만 4천명이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대표자인데 인터넷도 한 30명 들어요 그 때 이제 인터넷 새벽에 생방송 듣지마는 낮에 또 무궁방 시금받서 또 들어요 시금받 또 먹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시록의 총결론인데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이 1막이로 졌어요 천국복음이 그런데 제 2막에 가서 이제 육체 구호를 위해서 게시록의 7일 일본 나팔 7 대접을 불면 하나님 농사가 다 끝난다구요 그래 이제 인간 종말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면요 고통이 많습니다 막기가 공격을 해요 하지 말라고 영적도 혼란이 오고 육심도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가난도 오고 바바받사도 떨지대기소 그렇지만은 줄이 가신 길이니 굶어도 가야되고 고통이 와도 가야된다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은 한길밖에 없어요 2장 게시록 2장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1948년도 WCC 때부터 떨어지는거지요 거기서 다리가 들어와가지고 세계교회 목사들 교파들이 모여서 세계교회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탄회를 해결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처음행위는 내가 성진 좋지 오순절에 또 처막제를 줄거지니까 니 문제를 깨달으면 처막제 교회에 와서 구의사에 와서 일곱년 받고 인을 가지고 용을 잡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에요 이 굉장히 복된 길인데 이 게시록 따라가는 길이 왕권 받는 길이에요 왕권 좋지요 그냥 주면 좋지요 그냥 주면 공짜로 그냥 잠잘때 야 왕권 왔다 하면 좋잖아요 편집 편집 어느 식으로 그게 아니고 왕권을 내가 만들어야 되요 만들봐야도 잘 만들어야 되요 잘 못 만들어야 되요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치해지는 것은 이 에베셋께로 보고 너 왜 그렇게 됐어 너 손 좀 봐야 되겠네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지 뭐 잘못했는데 하면요 성신이 안 오셔 근세가 이 말씀이 성령은 전기죽과 같은데 이 말씀을 선을 잘 연결해놔야 전기가 들어오지요 중간에 떨어지면요 전기가 절전되는거요 순종만 된다 순종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해괴지 아니하면 해괴는 성령에 몹십니다 인간이 못합니다 율법에서 해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재짓고 해괴했잖아요 그때 10편 50편 보면요 성령만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없으면 해괴는 못해요 그 사우랑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해괴 못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가려주다가 성령을 받겠습니까 안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탁한 사람이었기만 그래서 해괴 잔위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제림해서 네 첫대를 네 첫대를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첫대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게 협상한 죄에서 58년도 허감이 덮였는데 하나님 일을 맞지 못하면 항충인을 못 이기고 자평한다 그 말이에요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100% 잘못이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뭘 또 잘했느냐 잘한 것은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예수님도 니골라를 미해요 니골라는 4절경 6장 보면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이 안디옥교회에 들어왔는데 원래 유대인의 사상이요 그 율법을 가졌다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구원파와 같은 말이에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죄가 없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뭐 난 그 훔쳐와도 죄가 안되고 음 그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해요 그 가운데 체립사들이 구원파 목사잖아요 박옥수 계통에 유병헌 계통 말고 구원파가 세파인데 이종한파가 있고요 유병헌파가 있고 박옥수파가 있어요 그래서 박옥수파가 제일 많단다 숫자가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기도 백 아니에요 감사기도 그 사람들은 11제도 없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몇 년 몇을 몇 시에 받았느냐 하면 그걸 알아야 되지 그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해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권신창 목사가 거기 대표자인데 그 밑에 세파가 남았는데 그 한 말을 보면요 이렇게요 우리 현재 2014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미 예수님이 제립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립하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종점을 하시니까 아직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벌써 종점을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기차가 떠났는데 종점이 부산이잖아요 경고서는 그때 대전하거든요 지금 근데 부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류입니다 그게 죄가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바울은 어떻게겠어요 바울은 예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죄를 지니깐 날마다 죽어야 되지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다는 것은 바울의 속에 원제가 있어서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자꾸 잘못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구원파는 이미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을 하기 때문에 죄가 날라갔다는 거죠 그게 마귀 미혹입니다 우리가 왜 새길 걸 새깁니까 원제 때문에 원제가 속에서 나오니 마음의 죄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매를 맞고 교훈을 받고 진계를 받고 회개하고 자라나서 초막에 가서 뿌리를 뽑으면 그때가서 이제 변화책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죽을 몸이죠 이미 죽은 몸이지 선악가로 그런데 죄의를 구하면 오래봉 포도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변한다고 어제 이사회 25장 봤잖아요 그 바울사도도 2000년 전에 그 말씀 성경에 알려줘서 알았어요 사망하니가 무엇이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는 것은 율법이 않느냐 사망하 너도 사망의 이겸에 삼킨 받으려라는 우리는 이사회 25장 8절이 이루어지면 사망도 더 조립이다 조립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우리는 선지자의 삶이기 때문에 몸이 3일 밤만 죽었다 부활하는데 이 사망을 세일의 교훈으로 박살 내버리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부라당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종이 아니고 사탄에게 가지고 사탄의 말하는 것이 니고라당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2장 3장에 잘못된 교훈이 세개가 나와요 반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훈에 이세웨일이 또하요 두하탄의 교훈에 이 세가지 교훈은 사탄의 교훈입니다 7절에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귀가 무슨 귀일까요 세상 귀가 아니에요 세상 귀에도 보청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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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귀가 아니에요 성령의 귀는 귀가 맡긴 사람 노화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줄다 성령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 한다고요 무슨 교회 피로산 교회 어느 피로산 교회 천지교회 장르교회에 대한 교인이 많잖아요 다 된 줄 알아요 개시록 모르고 그들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 유기 죽을 사람이요 그 유기 죽을 사람이요 그 유기 살 사람은 개시록이 나갈 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시원산에 갑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죄를 배웠어요 그래서 십자가한테 용서받았어요 그 개시를 와서 변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따라 구호를 받아야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만 이겼죠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면 이만희가 이긴다고 시작하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이김을 줘야 되는데 세일도 모르는데 신생제가 세일 압니까 연사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겹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은 즐거운 것이 낙원이요 낙원이 네개입니다 우리 몸의 낙원 또 마음의 낙원 또 땅의 낙원 또 땅의 낙원 무궁한 시에 무궁 낙원 낙원은 즐길 납상 때 즐거운 동산이 낙원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생명나무 가시를 예수님이에요 생명수 생명의 떡 영생떡 그래서 먹게 하리라 예수님 포도나무 가시가 되어서 일체가 된 것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제일 앞에 나오는 큰 교회이지만 제일 큰 책만 받았어요 기독교의 본질의 사랑을 잊어먹었어요 그 사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피로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주니 이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촌막절에 건세를 주고 해결시켜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28절에 서머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한란가 궁핍을 안오니 이 교회는 겉으로 안오르요 피팔이 많아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왜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난한 교회요 부자가 아니에요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다 자 겁되게 넌 네가 가난해도 영적으로 너는 말씀에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은 두 가지인데요 자칭 유대인가요 자기 해를 해결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해를 해결하면 예수를 망가주고 자칭이 있으면 사탄이 종이에요 자칭 유대인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오니 이 마귀는 사명의 해방자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요 무너뜨려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새일은 이다라 하면요 그 마귀요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새일 중앙교를 마귀다 하면 마귀한테 넘어간거에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해라 답을 썼죠 그럼 자칭 유대인은 사탄이지 성령이 아니다 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루말라 고난이 언젠교회가 세문학교이고 에피소드교회는 고난이 없어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시흥칠 자격도 없어요 세문학교회는 첫대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마귀와 새일에 21년 싸워서 이제서 시흥상에 왕이 되는거에요 그렇게 고난이 있는게 좋아요 없는게 좋아요 가만히 보면 고난이 좋긴 한데 실제 당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고난 밖에 실어서 그 이사 48장 10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고난의 품에 택하자노 고난의 품어 스거라 10장이죠 고해를 지나간다 고해 동방역사 고해를 지나가야되요 야곱이 130살에 에금에 가서 바로왕에게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허막한 세월을 보냈죠 허막한 세월이 뭐요 고난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왕권이 없고 고난의 품에 그래서 왕권을 만들어내는거요 그래서 가라 3장에 대제사장 요소와 사탄과 싸우다가 죄를 짓죠 그 옷을 벗겼죠 그 이 목사는 58년 동안 살면서 고난의 품을 겪어왔어요 그 결과가 순위 나왔어요 그러면 고진감대다 고난을 지나가냐 단것이 온다 쓴것이 오는 단것이 온다 그래서 고난을 두루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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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되는데 고난을 하나님이 좋으니 하나님의 인내미로 고난을 통과해서 은가채금가채 된다는 것이죠 그럼 10편 102편에 보면 나부시가 하나님 나는 지붕에 잠새고 나는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그랬어요 냉가리가 뭐요 수껑 수껑 그 불고기 해모는 수치 새까맞지요 근데 그 속에 열이 많아요 그 때기만 탔지 속은 열이 있어요 그게 냉가리는 불탄 나무 때기인데 볼품이 없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서 왕이 나옵니다 볼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사람을 시험에 몇사람을 옥에 던져 이 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옥에 있습니다 4강 철조막이 싸워있어요 눈에 안보이는 철조막이 우리를 경계를 합니다 제육계 가지 말라고 다 선전합니다 그렇게 눈에 안보이는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니 우리 재단을 통해서 구의사 수록법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일 한란에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너희가 12일동안 고난 한란을 받으리라 10일 그 10일은 성경에 여러분도 있습니다 4등 1장 2장에서도 베드로 단체도 10일 기도하고 성경 받았습니다 예림의 42장 실전에도 예림야도 요한안단체가 기도를 부탁할 때 10일만에 응답해 왔습니다 자 단일 1장에도 12절에 단일 세 친구가 10일간 자 상조사 안 먹고 얼굴이 유택해서 3년동안 고개 안 먹고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 10일이 10월간 숫자요 우리 앞으로 우리 우리 선주가 되기 위해서 초막절이 7월 15일잖아요 그 11일 뒤로 빼면 7월 5일부터 10일간 전쟁이 나면 여기서 불을 찌고 주님이 받은 건설을 주면 초막절 역사로 북방이 무너지고 세계 톱뉴스가 되요 자 대한민국에서 뇌시아를 이겼다 그럼 세상에 깜짝 놀라요 그러면 소련 군대가 한국에서 18만 고천이 죽었다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40일동안 준비해서 8월 한 24일쯤 되면 5개월로 더 가는거에요 그 끝나는 날이 지난 이 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정월달 24일날 되는거에요 그리고 공정수주님 만나는거에요 이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월일시에 꽝 한답했어요 연월일시에 주님이 나오는 날짜 9장 14일에 연월일시에 꽝 하면 유부라강가에서 결박한 뇌천사가 놓이면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 3분이 죽어요 20억 이상 죽어 3차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연장 날짜는 예수님은 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호자에 계시니 이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신 종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좀 쓰겠다고 댓글 불렀으니깐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지 바쁜게 예수님 딴 사람 좀 불렀으시지 나 지금 몸도 아프고요 힘들었고 그러면요 사냥하면요 안 돼요 이건 사냥할게 아니에요 다른건 다 사냥해도 예수님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예 이 핑계 저 핑계에서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물로 미꾸라지를 잡았는데 한참 잡혔는데 가만히 있을게 다 없어 구멍으로 빠져나갔더라구요 예 그 미꾸라지 잡는 그물은 좌절해야 되지 구멍이 크면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갈거에요 붙잡혀 있을거에요 예 붙잡혀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듯이도다 주의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택한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택했어요 그걸 뭐 고맙습니까 그 십십억 중에서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택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 죽어도 좋지요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다 그런게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금요일답이지요 자 이제 이 초대교의 모양이 두 개 나오면 일곱 개에서 두 개 빼면 다섯 개죠 그 다섯 개는 책만 갖고 거쳐야 되고 두 개는 잘한다 잘한다 자꾸 잘 안돼요 그러면 계속하면 되는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니가 장차 아 이거지 10절 다시 되고요 니가 장차 받을 권한을 두루 말라 근데 오늘 교회들은요 권한이 썩 물러가라 우리는 평안만 달라고 하면 그처럼 유천 학생들이요 권한을 통과해서 왕이 되는데 벌죄하다가 마개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거지 선구자인데요 우리 역사가 나도 우리 재단에 많은 사람 볼 수 없어요 다니엘 새 친구 수대바벨 친구 이사야 친구 선구자 친구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20명 모여가지고 할건데 한란을 받으리라 니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어떤 일어서도 주인은 번호가 됩니다 몸이 아파도 안죽을 같이 만나봐야 되요 좀 괴롭다고 안나와봤는데 예배가 중하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멜로가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멜로가 그냥 죽는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몸을 바쳐준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다 이 둘째 사망이 계속 시대에 나오는데요 첫째 사망은 아람입니다 육이 죽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도 죽습니다 부활해서 둘 다 죽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도 육도 다 삽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에 영혼 건물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은 묵시해 가고 예수 없는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에 갑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베스 서머라 두 교회만 읽겠습니다 그만치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고 십자가 승리로 이리로 비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낙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룸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친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일한대 따라서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CER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될 gain 아멘 기도을 띕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보면은 주님께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보내주시사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앞잡혀 나와서 아바아버지 부르게 된 나이다. 이제 할 말이 없나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순종할 따름인데 원죄 때문에 순종 못하고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폐계시켜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깨닫혀 주시사 시험산에 가야만 되겠사 우리 시험산 가는 길이 협작하고 좁고 찬유니가 좁고 피파기 길이니 사람으로 갈 수 없나이다. 일곱령으로만 됐으시사 우리 일곱령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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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